음악 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가 오프라인 강연을 부산과 대구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부산의 적십자회관 6층 회의실로 여러분들이 오후 1시까지 오신다면 부산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대구 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가신다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오늘 시장부터 체크 한번 해본다면요 시장은 일단 쌍봉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일단 아직까지 쌍봉을 완벽하게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헤덴 숄더 패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헤덴 숄더 패턴을 만들게 되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만약에 쌍봉 형태가 이렇게 두 개의 봉우리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모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면 2480포인트죠 이 자리에 있는 저점 이걸 지지를 하느냐 마느냐가 거의 분기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월 1일에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불발 날 경우에 미국이 아마 일주일 정도 디폴트 사태가 발생이 될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미국이 좀 부도가 난다 이러면 밑으로 쭉 빠지는 형태로 지금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렇게 빠졌을 때 우리가 무서워서 손절하고 도망가야 되는가 라고 하면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망할 건 아니고 그걸 잘 협상을 통해 가지고 마무리 지을 거기 때문에 곧바로 회복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간 이 자리를 우리는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회로 삼아야 될 때 많은 분들이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을 기회로 삼아야 되나요 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요즘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너무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게 되면서 진짜 개미 무덤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종목들을 조금 피하고 디스플레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관련 부품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더군다나 또 새로운 테마가 만들어졌죠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업종들이 지금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살짝 밀려내려갔을 때 내가 이번에 올라갈 때 놓쳤다면 다시 한번 나한테 기회가 오나 라고 했다면 만약 그런 기회가 온다면 6월 1일 아마도 미국 디폴트 사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번 나오는 조정이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물가가 잡힌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가면서 아마도 조금 우상향을 하면서 안전... 안전하기는 아니지만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편들을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오늘 그런 상황에서 오늘도 상한가는 꽤나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8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잊을만하면 올라오는 한국 안콜 유전 이거 진짜 올라오면 안 되는 기업인데 자꾸 올라오고 있다는 게 지금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은 15종목이 보여지는데요 조금은 품절주가 많이 보이죠 양지사 같은 경우도 품절주고 식음료 파트들도 조금 보여지는데 그건 아마 구제역 때문에 올라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 웰 바이오텍부터 해서 뭐 제이하이테크 이런 것들은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 빠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경고해드리고 있는 것이 급등 나왔을 때 홀딩하고 가져가는 전략보다는 팔아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그 점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국보부터 본다면요 액면 병합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딱히 요즘에 올라갈 만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액면 병합 이슈로 올라왔다 그래서 10주가 한 주로 줄어들다 보니까 주식수가 1억 주에서 천만 주로 줄었죠 그러니까 주식수가 굉장히 줄어들다 보면은 결국 품절주 주식수가 많이 없는 종목이 되어버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은 바로 급등해버리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딱히 뭐 따라 붙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거 들고 계셨던 분들이 탈출 루트로서 아마 8, 9천 원대 조금 강하게 간다면 한 만 원대에서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쯤에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이게 액면 병합 이슈 이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에 지원을 나간다 그런 이야기들로 약간은 호재거리를 뉴스를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터무니없는 뉴스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들고 계시는 분들이 탈출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한탑입니다 한탑 같은 경우에 올라올 만한 내용인가 하면요 이것도 사료 관련 축산과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것도 지금 이제 음식료 테마 밀가루 테마 또는 구제역 테마 이런 쪽을 엮이면서 최근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설탕 가격도 올라가고 또 밀가루 가격들 이런 것들도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쪽들이 수혜를 받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구제역이 발생되면서 대체 식량이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 식량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한탑이 급등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일시적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구제역이 천년 만년 갈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단기적인 호재성 뉴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2천원대 가깝게 급등 나오다가 바로 빠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저 위에 들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 상승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탈출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한탑 같은 경우도 뭐 매출을 본다면은 굉장히 잘 안 나오고 있죠 영업이익도 막 적자 나오고 있고 이렇게 때문에 장기 투자한다 했을 때는 딱히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식량난이라던가 또는 대북지원이라던가 또는 구제역이라던가 여러가지 이슈로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올라오긴 하지만 이번 상승 한번 놓치게 되면 또 2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천원에서 2,500원까지 일시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우드 에어인데요 탄소 포집 기술이 조금 주목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고 하네요 뭐 약간 이것도 터무니없는 것 같긴 합니다 예전부터 이제 대주주 변경이 꽤나 잦았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은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적자로 바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좀 조심해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지 않나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 이후로 계속 하락세가 만들어지면서 6,800원부터 1,200원까지 이렇게 밑으로 박살나버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바닥에서 저렇게 안 좋았던 기업이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가 하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 상승세는 좀 나와봤자 제 생각에는 1,400원 1,300원대까지 올라오면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정도 올라오면 바로 빠져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들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1,000원대 가깝게 추가 매수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좀 장기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좀 본전 근처나 손실이 줄어드는 구간에 있으신 분들은 1,400원에 가깝게 매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신브레이크인데요 상신브레이크는 이제 1원부터 브레이크가 들어가죠 브레이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자동차에 많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신브레이크가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급등이 나왔는데 미국 삼성 SDI 합작사가 뭐 지금 이제 공장 설립을 한다 그래가지고 상신브레이크가 배터리 합작사 인근 부지에 뭐 땅을 짓는다 뭐 공장 짓는다 이런 거 해가지고 부동산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좀 택도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동차 부품주로 엮이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뭐 약간은 좀 어설프게 어설프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자동차 부품 공급망에 생태계에 잘 들어갈 수 있다면 나름 뭐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호재가 완벽하게 발생된 건 아니고 이렇다더라 카더라 하는 그런 뉴스이기 때문에 아마 5천원대까지 올라가면은 정고점 뚫기가 좀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시는 관점으로 보시고 일단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힌트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아직도 여전히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거 명심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메가 ECS인데요 이거 의료기기 그리고 인공호흡기 이런 거 만드는데 최근에 호흡기 치료제 업체들이 조금 강세를 보여주면서 코로나가 중국에서 재확산이 좀 일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 이런 것들이 조금 수혜 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호흡기 관련주 메가 ECS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재확산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고 마스크 벌써 다 집어던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 5,6천 원대 5,500원대까지 급등이 나올 수는 있으나 뭐 장기적인 상승은 힘들 것 같죠 일단은 이 이후의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림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해서 팔아내거나 아니면 나는 진짜로 코로나가 재확산을 할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홀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단기 반등 때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기업도 한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좋아진 건 맞으나 바로 지금 적자로 돌아선 것만큼 이제 그 수혜감은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테마로서 올라가는 건 단기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빨리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국 안콜 유전 이 종목은 빨리 급락을 해가지고 저기 100원대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머물고 있으면 머물고 있을수록 개인 투자자들 아마 좀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좀 많이 보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는 우리 회원님들부터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아무도 관심 안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보입니다 누보도 비료 관련주로 급등이 나왔죠 한탑과 비슷한 테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것도 한때 구제역 때문에 급등이 나오고 해서 지금 N자 반등 나오고 있는 형태라고 봤을 때 역시 단기적으로 급등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700원대 넘어가기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빠르게 정리하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스펙 4호가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매력이 있다고 하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시장 약간의 양봉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모습은 나왔으나 뭐 일단은 쌍봉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약간 꺾새 약간 이렇게 꺾여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약간은 조정을 조금 조심해보자 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위에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버리면 이제 상승세로 가는 거니까 일단은 조금 안심할 수 있으나 일단 꺾이게 되면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꺾였을 때 어디까지 빠지는지 체크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꺾이면 꺾이는 대로 어디까지 빠지는지 확인 그리고 뚫으면 뚫는 대로 아 상승세로 이제 갈려나 보다라고 약간은 안심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뭐 2차전지 관련 주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자동차 테마 그리고 디스플레이 테마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 점 명심하시면서 마무리 지어볼 수 있겠네요 다들 오늘도 뭐 하루 잘 보내시길 바라고 역시나 오프라인 강연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부산과 대구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을 즐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재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